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가 월동맞이 2016 전통시장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습니다. 10일 구청광장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는 지역의 전통시장과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 활기를 띄웠습니다. 이번 축제에는 영등포 전통시장의 건어물, 남서울 상가의 문구, 신풍시장의 청과 등 지역 내 전통시장의 여러 상품들이 판매됐으며 세계 퓨전 음식 등 다양한 먹을거리 장터는 물론 떡매치기와 투호놀이 등의 체험행사가 마련돼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 한편 군은 이번 축제가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다음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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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